전현욱 선수가 조금 앞쪽에서 또 많이 경기를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. 연결됐어요. 열렸는데. 그대로 슛. 화이팅. 자 창원에게 운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. 전현욱 선수가 김슬기 선수에게 돌려주는 패스가 너무 깔끔했거든요. 김슬기 선수가 하지만 그 패스를 앞쪽으로 가져가는데 실패를 했어요. 여기서 잘 넣어줬고 여기서 슈팅 각도가 없었기 때문에 측면으로 내줬지만 그 이후에 슈팅이 골키퍼 손에 맞고 골대에 맞고 클리어링 해내는